한국의 공연 남 커플 얘기 환불하는 거 좀 미안한데 그게 제가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어요. 왜 치기만 하면 싸우고 분위기가 냉랭해질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웃으면서 코트를 나온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. 진짜 그 정도야? 한 번도 그랬던 적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회를 같이 나간 적이 있어. 대회를 같이 나간 적도 있는데 대회에서도 살짝 위험할 뻔한 적이 있지.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. 배달이TV의 배달이 김민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의 고민사연은 익명으로 제보해 주셨죠. 이게 자칫하면 여자친구와 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제보해 주셨는데요.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왜 싸울만한 일인가? 아니 그래도 그래도 혹시나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자친구와 혼복을 쳐야 할까요? 말아야 할까요? 입니다. 약간 이것도 케이스로 나눠보면 남자쪽이 좀 더 잘하는 경우 아니면 동등한 경우와 아니면 여자쪽이 좀 더 잘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옆에서 이렇게 봐왔을 때 이 셋 중에 동등한 경우에는 절대 같이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남자쪽이 좀 더 잘하는데 여자가 많이 못하는 경우에는 많이 안 싸우는 것 같죠? 네. 그 정도는 많이 안 싸우는 것 같아요. 근데 여자분이 한 비주 정도 되고 남자분이 한 비주 정도 됐을 때는 좀 다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여자분이 좀 더 잘할 때는 저는 이 경우를 그 예전에 올림픽공원에서 운동할 때 봤는데 여자분이 A 전국 B조예요. 남자분은 D조였고요. 이제 막 시작한 D 이제 막 시작한 것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초심을 우승한 D였는데 이때 사실 사람 성격 사이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괜찮게 보였어요. 근데 여자분이 굉장히 답답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 뭔가 배우려고 하고 둘 다 이렇게 뭔가 맞춰가려고 하는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막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저렇게 해가 아니라 뭔가 좀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 세 번째의 경우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. 주위에서 되게 많이 듣잖아요. 왜냐면 주위에 이제 배드민턴 치는 커플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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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많이 듣는데 정말 많이 싸우더라고요. 진짜 안 싸우는 커플도 그쵸. 배드민턴 치다가 한번 진짜 어하게 싸웠다고 막 이런 소리도 되게 많이 듣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또 짐이 안되나 짖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의 그 경험으로 보자면 제가 이제 지금은 없지만 예전 남자친구들이 배드민턴을 좀 쳤으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잘 안 싸웠었어요. 음 어 제가 일단 표현하는 성격은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 싸우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상황은 안 싸웠던 것 같아요. 만약에 막 이것도 못 해? 이러면 당연히 싸우겠죠. 아 그렇죠. 말이 중요하긴 하죠. 그렇게 하면 싸우겠죠.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썰을 말하자면 제가 아는 분들이 되게 눈앞에서 되게 심하게 싸운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것 때문이었냐면 둘이 혼복을 치다가 상대방 남자가 여자한테 많이 때리잖아요. 그쵸 그쵸. 근데 그 여자한테 때리는 거를 못 봤잖아요 잘 이렇게 겨우 퍼 올리는 정도가 끝이지 남자 파워니까 그래서 겨우 이렇게 딱 퍼 올리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게임이 끝나고 야 아 아 아 뭔지 알죠. 아 지금 배고파했는데 자주 출연하시더라고요. 뭔지 알죠. 어 남자분이 여자한테 틀으라고. 야 그거 틀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거죠. 어 그걸 한번 틀어봐라. 왜냐하면 이제 남자측의 의견은 그걸 이제 틀면 사실 틀면 이제 게임이 조금 더 수월해지고 이기는 확률이 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자측에서는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. 그쵸 그쵸 그쵸. 나는 진짜 밟는 게 단대. 어떻게 저거를 틀으라고 하나. 그쵸 그쵸. 그래서 이제 둘이 엄청 싸우더라고요. 엄청 싸우더라고요. 아 엄청 싸운 것까진 아니고 뭔가 되게 심각하게 대화를. 너무 서운했지 서로. 그리고 그 둘 도 아니 이제 아니 자꾸 이렇게 남 커플 얘기를 하고는 거 repeated 미안한데 맞아요. 지금 이제 다들 묻히면서 하는 얘기잖아요. 그때는 되게 심각했어요. 맞아 맞아. 그 모임 분위기까지도 이제 좀 안 좋아질 정도로 심각했는데 엄청 복을 어쨌든 혼복을 하는 게 관계에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죠. 아 그쵸 그쵸 저는 몰랐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유 고민 많이 하죠 여자친구가 그리고 이제 배드님 편의 재미를 들으면서 더 이제 실력이 되게 오르고 있는 아 그래요? 진짜 그런 상황이거든요 무말랭이라는 모임이 수원에만 있는 수원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여기저기 인스타나 어쨌든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좀 아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노출이 많이 돼서 잘 보고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놀고 거기에 있는 커플이죠 잠시만요 네 형 어?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 아 정성욱 번호 맞나요? 아 네 맞습니다 그 홍보를 같이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길래 아 그쵸 상당히 많죠 어 나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몰랐거든 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됐어 네 아 동아리에서 만난 거야? 네 같은 학교 동아리였으니까 네 배드민턴 동아리 그러면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 거야? 막 그 같이 치는 거야? 아니면 같이 진짜 홈복 파트너로서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? 그게 제가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치기만 하면 싸우고 분위기가 분위기가 냉랭해질까 그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다 보니까 뭐 저랑 미니도 혼복을 많이 쳐봤는데 그냥 미니가 실수하면 실수할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만 실수하면 이게 바라는 게 많아지니까 응 좀 뭐라 그러지 아니 이걸 왜 실수하지? 이거를 왜 여기서 이러지? 이런 마음이 탁 들어 버리니까 응 그래서 많이 싸우는 거 같은데 어 그 근데 거기서 안 싸우고 싶은데 어 이제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매번 싸우죠 정말 웃으면서 웃으면서 코트를 나온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아 진짜 그 정도야? 아 뭐 그 정도 한 번도 그랬던 적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한 10번 만약 들어가면 한 한 6, 7번은 약간 냉랭해져서 나오지 않나 아 아 말은 안 하지만 이제는 아 말할 때도 있죠 끝나고 싸울 때도 있죠 아니 같이 게임 치는데 표정이 왜 그러냐고 아하하 아 그렇대 네 그래서 물론 치다 보면 당연히 실력 차이도 있고 하니까 음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줄 때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입장으로서는 또 서로 그게 약간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음 어 그러면 대회를 같이 나간 적은 있어? 아 대회를 같이 나간 적도 있는데 대회에도 살짝 위험할 뻔한 적이 있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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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게 좀 그래도 지면은 대회라도 약간 좀 그렇죠? 지고 있는 있을 땐 마냥 이기만 하진 않으니까 그렇지 대회는 더 그렇지 연습할 때 네 근데 대회 때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? 함부로 티는 못 내지만 서로 속으로 아는 것 같아요 아 얘가 약간 지금 서로 마음이 상했다 어 어 딱 내가 실수하고 딱 쳐다보면 아 몇 점 후부터는 냉랭해지겠다 하하하하 그냥 혼복을 하지 말자 이런 호플도 되게 많잖아 아우 쎄 발렸지 어 그런데 그러면 그 여자친구분은 오빠가 하고 싶어 하는 거야? 파트너나 아니면 혼복 같은 건? 어 내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게임이 잡히면 서로 거절하진 않는데 아 약간 서로 살짝 부담을 느끼는 정도? 흠 흠 어 야 들어가기 전부터 아는 거지 많은 것 같은데? 아 다른 분들도 뭐 헤어지고 싶으면 일주일 내내 혼복을 쳐라 이러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면 같은 아니 다른 편으로 두고 쳐도 그래? 아 다른 편으로 치고 하면 너무 좋죠 아 그때는 겸손 내고 막 약 올리고 막 음 약 올리는 것도 사실 사실 싸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 엄청 그렇죠 근데 저는 재밌으니까 그걸 멈출 수가 없고 서로 다른 파트너로 홈북 대회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? 나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 왜냐면 우리 MMR에서도 자주 하는 얘긴데 우리 무말랭이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10대 10이 나오거든 남자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번 대회 나갈 때마다 파트너를 바꿔보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실천에 옮기진 않았고 근데 다들 근데 매번 고정된 파트너로만 나가는 거 같진 않아 매번 파트너가 바뀌는 편이야 아 무말랭이 무말랭이 요새 되게 핫하더라 많이 보이더라고 그거 핫한 게 아니고요 형 인스타그램에서 무말랭이 사람들이 다 팔로우 돼있는 거예요 형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그렇구나? 저는 인스타그램 켜면 무말랭이 밖에 안 보여요 아니 진짜로 포만 찍어 그래서 제가 맨날 싸우니까 여보세요? 어 맨날 싸우니까 다음주에 이어서 업로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앙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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